보일 보는 졸업생이 반도체 현장에 시험을 준비하는 용린이 졸업작품 스텐레스 50A 스케줄 10짜리 6G 영상을 또 한 번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기존의 스케줄이 얇은 모자이기 때문에 텅스텐 길이를 기존보다는 조금 짧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스텐레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게 퍼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지 체크와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어디 가서 무기 받노 선선생 영접계실 감사합니다 모자 스펙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3.5mm에서 4mm 사이 3.7mm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텅스텐의 길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텅스텐이 지금 3.5mm 사이고요 텅스텐 길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7mm에서 6mm 정도 되는데 기존의 스케줄이 얇기 때문에 얇은 모자이기 때문에 텅스텐 길이를 기존보다는 조금 짧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육지 자세이기 때문에 포지션의 높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높이에 맞춰 가지고 용접을 해야 뭐 현장에 가서도 똑같은 높이로 맞춰 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용접을 준비하시면 된다 스텐레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게 퍼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퍼지 체크와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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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